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쿼트. 우리 스쿼트 특별강사. 일로 오십시오. 일로 오십시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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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seote. 요. 소금. 이만 staging. 와. humanities. gasmme. 예. 아이's. 이. 영화 treble. Not one club. 메시지. 긴장. 문샫자他们 circumstances. 눈, 눈 래가 날카로우 예쁜데요 오늘 저희 한번 숙었으면 가르쳐주세요 1방에서 찍어? 1방에서 찍어? 1방에서 찍어? 해봅시다 옆에서! 다리를 어깨 정도로 벌리시고요 내려가시는데 일자로 그냥 쭉 내려가시고요 일자로 스쿼트 하실 때 앞으로나 뒤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듯이 위아래로 내려가시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시기 그리고 힘을 중심으로 해서 발 뒤꿈치에 내려가셔야 돼요 아 뒤꿈치? 제일 중요한 게 내려가셨을 때 무릎이 발끝도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뒤꿈치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에 중심 주시고 한 번은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아 우리 내려간대 1층 누가라 있습니다 2층 한 번 이가라에 좀 더 뒷게 여기시라고 매니깃으로 이제 지하 1층 주차해놨습니다 2층 오나옵니다 아 초롱 아 초롱 아 우리가 손을 떼요 한 번 같이 해보면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집중해 주세요 아 근데 평화하신 대로 이렇게만 이렇게만 보통 상균적으로 이렇게 원하시면 돼요? 같이 하세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상태를 이렇게 안 되세요? 일단 아 그리고 발끝 웃어주세요 아 지금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네 잘 가겠습니다 내가 아 우리 여기 한번 갈게 네 저희들 뭐 하세요? 아 저희들 아 저희들 나갔어요 뭐 하세요? 저희들 뭐 하세요? 나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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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같이 여러분 다같이 하세요 네 지금 빨리 휴대폰에서 일어나 처먹는 건 처먹지 말고 빨리 일어나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아이 너무 끊어졌다고 하지 마 한 번 한 두개 정도 찍으셔가돼요? 안돼 안돼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한 대 빗도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예뻐서 다섯 번 할 수 있는데 네 아주 열폭하신 거 아니죠? 두 분 열폭하신 거 아니죠? 네 잘 살기 아주 남다보 한마음 우와 추운 새가 둘이 아니 둘이 저희들 저희들 아름다운 거 하 하 하 하 하 하 원래 하실 때 웃으시면 안 돼요? 아 웃고 않네요 하 하 이걸 좀 기분 좋게 하면 하 하 하 하 하 선생님 아까 저기 손을 좀 많이 이렇게 벌린 와이드 와이드 힙 아 궁금하실 거 같아요 와이드도 한 번 와이드 되게 어려운데 저희들 하 아 그래요? 다리를 많이 벌리는 거 해야 돼요 하 하 하 하 하 또 무릎이 발끝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요 내려가실 때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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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소희씨가 소희가 너무 좋아. 자, 과일리아크에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바라크에 힘! 바라크에 힘주고 다녀와서, 자! 바라크에 힘주고 다녀와서, 자! 바라크에 힘주고 다녀와서, 자! 바라크에 힘주고 다녀와서, 자! 제가 한 번 해보세요. 지금 제가 보셔서, 지금 제가 보셔서, 힙 드라이도 아닙니까? 힙 드라이도 아닙니까? 아유, 영광입니다. 아유, 영광입니다. 좀 많이 들었어요. 아, 너무 좋아 하는데요? 시장님 저희는 여자 사람 안 봤습니다. 아, 여기 혹시 성함 어떻게 했습니까? 네, 네. 아유, 정말 감사합니다. 저 트레이너 분이세요? 아니요, 저 인포. 아, 인포메이션? 자, 인포보시는 분인데, 이렇게 지식이 넘치네요. 배우고 있어요. 까르, 까르템님. 까르템님. 네, 네, 수고하nic cotton 올 gre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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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